대한민국의 현안 나라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이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요구까지 정말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나라가 안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등을 다뤄보고 싶긴 하지만 이에 대한 보도가 넘쳐나는 관계로 저희는 일단 우리 지역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인 대전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입니다. 혼수, 이사, 가전 구매하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셨죠? 혼수, 이사, 가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에서 가전 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에서 보다 좋은 사은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에서 구매하세요. 전제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최저가와 최고의 혜택을 원하신다면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온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이상, 전국에서 가장 싸게 가전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이었습니다. 삼성 디더플라자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태권도담에서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해지도록 다양한 수용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권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담에서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수영, 줄넘기 등등 다양한 체육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태권도담와 함께 튼튼한 어린이로 키워주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 부카라에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수렴 문의는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되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원호 권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쎄, 제 생각이긴 한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기자님 흥분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흥분을 넘어서 당황, 황당, 허탈, 뭐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아휴, 뭐 미치겠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할 얘기가 없고, 그렇죠? 아니, 말이 안 나오는 거죠. 할 얘기가 사실은 많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게 뭐 나라인지, 뭐 이거 국정을 하는 건지, 대통령은 어디 있는 건지 대체. 아휴, 한숨이죠, 한숨. 네, 그, 참 저도 말을 참 그래요.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이 빨리 좀 잘 정리가 돼갖고 우리나라가 좀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문제지만은, 네.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최순실 씨가 극비에 귀국했다고 하는데, 일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임시정부가 드디어 한국에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휴, 우리 뭐 검찰 직원님께서 모시고 왔다면서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시... 아니, 그렇게 역시 대통령이라 달라요. 뭐 피곤하시면 내일 출석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모시러도 다니시고... 네, 설마 그러게 하겠어요. 아니, 뭐 수사하시면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직접. 어떻게 수사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그래요, 뭐... 문제입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전 이야기 해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 건가요? 오늘 주 이야기는 우리 갑천 친수구역 논란 얘기를 한 번 할 건데요. 이른바 도안호수공원 개발 사업인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 저희가 대전 지역 하나로 원자로 그리고 사용후 해결료 폐기물들 보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한 번 다뤘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있어서 조금 전해드리고 갑천 친수구역 얘기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원자로 뒷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했으니까 지난번 방송 때 다뤄보긴 했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북대전 IC하고 대전 테크노밸리 근처에 있어요. 네, 유성구 덕진동이죠. 네, 이곳에 각종 핵 관련 실험을 하는데 우선 핵실험용인 하나로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건물의 내진 설계가 미흡해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그래도 대전시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지역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조용했었죠. 네, 그리고 핵실험 이후 나온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과정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다른 핵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이곳으로 가져와서 이른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용어로 포장된 핵폐기물 재처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아주 위험한 실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진국들은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걸 우리는 지금 열어놓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지난번 방송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핵시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쭉 해왔는데요. 오늘 할 얘기는 끝에 얘기하셨던 바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재처리 실험. 네, 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실험 이 얘기를 그때도 굉장히 위험하다. 선진국에서도 위험성 때문에 포기했고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전이 특히 우리나라가 그걸 시전하려고 하고 그 연구원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2km 내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걸 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는데 도심 속의 핵공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밝혀진 게 있어요. 어떤 게 밝혀지죠? 네, 대전으로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지고 온 사용 후 핵연료봉이 정확히 몇 개인가 밝혀진 거죠. 몇 개나 있대요? 1699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1699개? 네, 봉으로 하면 우리가 북한 핵 개발 자료 화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봉 이렇게 들어가는 수조의 단계입니다. 이게 무려 1699개가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보면 여기에 핵폭탄을 엄청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그건 또 사실은 약간 알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중에 다 쓰고 남은 핵 봉만 가지고 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손상된 핵연료. 그러니까 핵연료봉으로 발전하려고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던 그 연료봉을 가져온 그 연료봉이 309개가 있다는 겁니다. 309개? 네. 다 타고 남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아직 안 타고 문제가 생긴 거를 가지고 온 거죠. 아까 소위 말해서 쓰레기만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다 마른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도 가지고 왔다. 네, 그게 무려 309개라는 거죠. 재활용 실천 짱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손상된 원인이 뭔지 분석도 하고 그러려고 가져와서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험을 해서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아니 왜 대전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실험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안전한 곳에서 해야죠. 주민들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되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리고 법적인 그런 것도 정확히 마련하고. 우리 지역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도 인지 알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유성구청장이 나서서 이거 가져가야 된다 얘기하고 국회의원들도 이번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가지고 이거 다 빨리 반출하라 이런 요구도 했죠. 아니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그냥 한 명이 일반 시민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저한테는 체감이 안 와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주장들을 하고.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행동으로 얼만큼 이어지느냐인데 가령 제가 이런 비교는 안 하고 싶은데 어떤 단체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단식도 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필사의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의 안전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들을 그냥 성명서 한두 줄 읽는 거고 나도 이렇게 참여했다. 이러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문제가 되니까 정치권에서 나서고 자치단체정 대전시도 5개 구청장들과 함께 성명을 내서 이거 큰 문제다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거 반출해야겠다. 다 원래 가지고 왔던 대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는 5년 내 빠르면 3년 내 이걸 원래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험에 필요한 거 일부 몇 개 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그것도? 아니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워낙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가져가서 보관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하니까. 가져온 건 함부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함부로라고 하면 그쪽이 기분 나쁘죠.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게 근데 지금 가져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도 몰래라고 하니까 연구원에서는 아니다 법적 근거대로 다 했다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안 알려줬잖아요. 제대로 안 알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걸 가지고 오면 대전으로 가져오면 우리 가져갈 겁니다. 주민 동의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실험을 막 하려다가 사실은 들뚱난 거나 다름없죠. 이제 그걸 알면 해도 됩니다 하겠어요? 그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주민들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와서 불거지니까 정치권도 나서고 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이 막 갑자기 떠들으니까 갑자기 연구원에서 이제 다 가져가라고 하겠다. 그렇게 필요 없는 거면 진작부터 가져오지도 말았어야 되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제 알아서 안전대책도 마련하고 반출도 하고 하는데 반출해서 가져가면 그쪽은 또 안전하냔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폭탄 돌리기인 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어딘가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지고 오기도 한 거잖아요. 또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또 핵연료봉이나 고전위방산폐기물이 있고 또 뭐 중저주니 폐기물도 뭐 이만드럼 이상이 그냥 쌓여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일단 대전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과연 이 핵폐기물에 대해서 핵정책을 이렇게 갈 거냐. 핵폐기물 정책은 이렇게 갈 거냐. 이걸 빨리 세워서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뭐 이쪽에서 할 데 없으면 절로 갔다가 저쪽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보내주겠다. 그럼 원래대로 가서 거기는 안전하면 왜 보냈어요. 거기도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미 수조가 가득 차가지고 못한답니다. 그러면 중간 저장시설로 보냈다가 다시 이제 경주의 핵폐기장 그게 다 완공이 되면 2030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또 그때 간다. 이건 말 그대로 돌리기밖에 더 되냐는 거죠.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핵정책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오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핵 발전에 관련돼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정치권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힘 없는 시민단체나 의석 하나 없는 정당들이 주로 이런 걸 주장을 많이 하고 운동하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그런 분들 말고 정말 힘 있고 또 의석이 많은 그런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정치권이 정당 말고 지역민을 보고 좀 더 지역민을 많이 바라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무늬만 참치 사용합니다.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료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로만 믿고 와주세요. 파키스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앵사합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이제 그만 하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수호 참치를 검색하면 다녀가신 분들의 극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참치공화국 건설의 그날까지 대전 서구 탐방동 벅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이한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우 엄마예요. 저의 건우는 참 맑고 예쁜 아이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의 건우는 사고로 내병변 1급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건우와 같은 친구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엔 거의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만 해도 200여개가 넘는 중증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치료기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작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건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병원이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지역 중증장애아동들의 치료와 재활, 교육을 위한 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새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새싹을 틔워주세요. 새싹 프로젝트에 참여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을 통해 기적의 새싹을 검색해 주세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참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달아볼 이야기는 갑천 친수구역 개발 논란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도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양흥모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저희 혹시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최근 상수도 민영화 문제 좀 들어봤었는데요. 장재원 기자 현장에서 이렇게 자주 뵙는 사이인데 우리 이제 정진호 피디님은 오늘 처음 이렇게 뵀는데 진행도 아주 잘하시고 앞으로 이 팟캐스트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셔야죠. 저희한테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답례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녹색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1997년에 창립을 해서 현재 16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고요. 주로 이제 사대왕 사업이라든지 갑천지구 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절전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 환경교육 같은 이런 이제 현안 문제와 또 대안을 마련하거나 또 시민들의 환경실처인 환경교육을 돕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환경운동연합의 고은하 처장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익단체가 아니라고 그럼 녹색연합도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단체인 셈이네요. 좋은 일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공공성, 공익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운동의 대부분의 핵심 가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녹색연합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어떤 환경적 가치, 환경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야생동식물들의 어떤 그런 서식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 그런 이제 내용들까지 좀 폭넓은 공익 개념이 포함된 그런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을 넘어서 말할 수 없는 동물들의 동물권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갑천, 친수구역 개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장재환 기자님께서 갑천, 친수구역 개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용어를 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안호수공원 개발 사업이라고 하다가 또 요즘은 또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다가 또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서남부 생활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용어가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요즘은 부르는 게 이제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호수공원 개발이었고 그전에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서남부 개발 사업이었고요. 서남부 생활권 개발 사업이었고요. 명칭이 몇 개 같겠지만 본질은 같다. 같은 얘기고요. 그 지역으로 보면 아마 대부분 대전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끝에는 저희 가수원교, 가수원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갑천변으로 쭉 해서 유성에 있는 유성을 넘어가는 만년교인가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큰 땅이죠. 엄청 넓죠. 현재 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예를 들면 수목토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의 앞쪽과 또 갑천 그리고 위에 있는 도솔산까지 이어지는 땅인데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2000년대 초반에 여몽철 대전시장이 이제 사실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대전시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지금 현재 모건대학교 주변 근처를 해서 서남부 생활권 1, 2, 3 단계를 개발해서 대전의 주택 소유를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발 논리가 있었지만 실제로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개발한다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계획은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남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1단계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곳들이죠. 1단계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지역이 이제 개발이 이제 안 된 상태로 남아있었죠. 이것을 이제 여몽철 시장에 개발을 하려고 했었지만 좀 어려웠고 또 2006년도에 낙선을 하게 됩니다. 계획은 세워놨었는데 당시에 이제 박성현 시장이 다른 당으로서 당선이 됐는데 박성현 시장은 고기를 개발하면 안 된다. 왜? 고기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원도심, 동구, 대덕구, 중구 이런 데 사람들이 딱 결국은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공동화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공약으로도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개발하지 않겠다. 당선이 됐고 실제로 박성현 시장 당시에는 특별한 개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몽철 시장에 다시 당선이 되죠. 201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개발 사업이 되는데 거기를 이제 주택이나 뭐 이런 상가로 개발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뭐 허가도 잘, 정부의 허가도 잘 안 나고 또 건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주택도 다른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어렵다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친수구역 개발법을 이용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주변에 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돈은 못 주겠다. 개발을 할 수 있지만 돈은 하나도 못 주지만 규제는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 본격적으로 이제 도안 호수공원 개발 사업으로 시작이 됐죠. 아 얘기가 좀 설명이 기르셔서 제가 조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몽철 당시 시장께서 도안 쪽을 이제 호수공원하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 됐어요. 박성희 시장이 새로 들어왔고 처음에는 호수공원이 없었고 사실은 뭐 택지 개발이죠. 네. 그쪽이 개발을 하겠다. 어쨌든.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거기 개발해서 아파트 지면은 원도심 공동화 심각해지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게 안 되다가 다시 또 여몽철 시장이 당선이 돼갖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각종 규제와 법 때문에 좀 힘들다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죠. 4대강 사업을 법적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개발 특별법 그걸 활용해갖고 이걸 개발하겠다 신청을 했고 호수공원 만들다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 지원은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고 법만 규제만 풀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호수공원을 축소하고 공원 축소하고 일부를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논란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천 주변도 좀 잘 정비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되고 또 신규 주택 공급으로 주택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죠. 우선 이제 서구와 유성구, 모건대학교 앞에 이제 이 갑천지구에 5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5200세대? 네. 그렇습니다. 한 15,000명 정도가 이제 입주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남부 지역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사실 이제 완전히 교통 대란에 그렇죠. 차 많이 막히죠. 거기 아침에. 술 타는 시간에. 중앙차로 또 버스 그것도 더 막히는 것 같고. 그런데 5200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에 교통문제는 사실 답이 없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하나에 그래서 야구 끝나도 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차 엄청 막히는데 그리고 지금 대덕구, 동구, 중구는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원도심 지역은 침체되고 있어서 사실 민선 6개, 권선택 시장도 이 동서의 어떤 불균형 문제 이런 이제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공약도 내걸고 지금 재생사업이라든지 주거정비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지부진하죠. 하지만 이쪽에 5200세대 거의 신도시급의 이런 이제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이제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대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이미 20만이 깨져서 19만 5천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이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의 존립 지역사회의 어떤 건강한 유지가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갖고 있는 특수적인 어떤 지리적인 어떤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지역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숲, 월평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환경부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해달라고 요청한 갑천, 자연어천 구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농경지가 이제 해당 사업지역인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대전에 어떻게 보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숲과 하천과 이런 논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그리고 파괴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대전에 과연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할 공공사업인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대덕구나든지 아니면 원도심들, 중구라든지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에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월평, 숲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들이 파괴돼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전시가 갖고 있는 공공재인데 그거를 개발로 이렇게 좀 없애가지고 좀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나 뭐 그다음 영향 이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에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대전시는 왜 근데 이걸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니, 처음에는 제 생각에 저 그래요. 처음에는... 흥분 모드? 대전시가 이제 신규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런 논리를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신규 주택 공급? 네, 주택 보급률이 실제로 100% 넘어진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은지구라든지 이런 데 새로 공급한 데가 많아요. 그런 대로 예를 들면 지금 둔산 도시가 20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많이 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규 새로운 지역으로 갔어요. 아시겠지만 서남부권의 고급 아파트 쪽은 다 이쪽에서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채웁니다. 그렇게 연세 이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들어올 데가 없는 곳은 어디냐. 통구대덕구 뭐 이런 데 낙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럼 노후된 곳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전시의 세금으로 거기 가서 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럴 일을 계속 벌이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주택도 어차피 남는데 계속 이런 신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서 동의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적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시민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는 거죠. 아니 그 센트럴파크 얘기 많이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뉴욕의 그 비싼 땅에 뭐하러 공원 넣습니까? 거기 거기다 다 아파트 뭐 고층짜리 백층짜리 막 짓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갖는 자산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대전 도심 안에 그렇게 훌륭한 숲이 있고 그런 하천이 있다면 거기를 보호하고 그걸 자산 가치로 미래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그냥 아파트나 딱 지어서 팔아먹는다. 이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우선 우리 시민들이 이 호수공원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시장의 공약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까 이제 장정은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민선 3기 때 연봉철 시장의 아이디어로 처음 호수공원 사업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시민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자리에서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이런 요구가 따로 있었다든지 어떤 그룹에서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연봉철 시장의 어떤 지역의 어떤 이런 개발 사업의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제 국가 사업과 연결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이 호수공원이 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의사는 물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유일하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룹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주로 지역의 대형 건설업계들이 이제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왜 이거 시민사회가 발목 잡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시민사회하고 무슨 검토일을 구성하고 오히려 시민사회한테 끌려가고 이렇게 하냐고 이건 시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중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인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냐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것은 지역 건설업계 외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지적하신 걸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연봉철 시장의 공약으로 출발이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부 사업으로 연계가 됐고 거기에 나온 게 아까 우리 친수구역특별활용법 이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법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명박 정부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4대강 정비만 그냥 쭉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활용해서 정비도 하고 옆에 개발도 하고 뭘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침 대전시가 그거를 딱 따다가 여기다 갖다 끼워 맞췄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 친수구역특별법이 생겨서 이게 이제 작용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lh가 추진했던 서남부 개발사업 1단계에서도 이 지역은 제외됐었습니다. 제척이 됐었는데 농림부로부터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협의를 받지 못해서 이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서남부 1단계가 개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아웃당한 거고 그래서 지금 것만 개발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2010년 당시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통과된 이 친수구역특별법 4대강 어떻게 보면 후속 개발사업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이제 득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생기는 그 손실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일부 허가해주고 그거를 이제 이익을 이제 그 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을 쓰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4대강이라든지 하천 주변이 그동안 수질관리 때문에 제한되어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절대 농지 이런 것들이 또 농림부에서 또 관리를 해왔었죠. 이런 것을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됐던 강 주변 하천 주변에 주거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확실히 허가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특히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권을 이제 부여하게 돼서 토지강제수용권? 그럼 개발할 때 무조건 뺄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행정 절차를 이제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는 토지 소유주와의 어떤 민주적인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생략하고 강제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당시에도 4대강 난개발법 그리고 수장공사의 어떤 특혜를 주게 한 수장공사 특혜법으로 사실 평가가 됐었고 반드시 폐계될 법으로 사실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법인데 이 법을 악용해서 대전시와 대전동시공사가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권선택 시장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4대강의 반대의 입장 아니신가요? 우선 지난 민선 6기 선거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민선 6기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시 여몽철 시장이 오히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민주당 후보인 권선택 시장과 여러 가지 정치적 정략적 협의 과정 속에서 이 갑천지구 개발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계승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선거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박성유 시장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선택 시장은 본인이 취임 이후에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관련 자문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이 사업을 거의 원한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여몽철 시장이 출마를 권선택 시장한테 양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승이 돼서 원한 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앞뒤 상황을 보면 양보는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었을 때 못했죠.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조심하세요. 아니요. 실제 그렇습니다. 선진당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여몽철 시장이 이른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그랜드슬램 그게 뭐냐면 대전시장을 출마하는데 지역에 있는 3개 정당 후보로 다 출마해보신 분 그러네요. 열린회당도 하셨고 새누리도 하셨고 자민년도 가시고 자유선진당에 몸담고 있다가 대선 끝난 후에 통합이 됐잖아요. 합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자연스럽게 합당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동안 계속 박성현 시장과 출마를 같이 서로 겨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공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는 출마를 못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박성현 시장이 경선을 통해서 나왔고 이쪽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사실 권선택 시장도 그쪽 당에 있었죠. 같이 당이 있었죠. 자유선진당에 같이 있었죠. 원내대표도 하셨었죠. 권선택 시장이 이쪽 당으로 넘어왔죠. 의혹을 제기하기는 저쪽에 가면 또 여몽철 시장하고 같이 있으면 또 출마 못할 것 같으니까 이쪽 후보 없는 이쪽 당으로 왔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몽철 시장이 출마를 못했는데 그동안 박성현 시장과 여몽철 시장이 계속 겨뤘잖아요. 계속 앙숙처럼 진행을 사실 다 압니다. 대전시민들은. 그래서 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출마를 못한 여몽철 시장이 권선택 시장과 연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런 연장선에서 볼 때 여몽철 시장이 강하게 하고 싶었던 이 사업을 권선택 시장이 승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이데올로기나 당론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장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도 그렇고 주택보급률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역대 시장들의 그런 공약과 지역건설업체와의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고 왜 이걸 계속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공사업, 공익적 가치 높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52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까 사회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또 동서격차가 심해지게 될 이런 우리 지역사회 전체적인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분양을 받게 될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될 일부 시민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종합건설사나 또 그 밑에 또 참여할 여러 가지 작은 건축회사 이런 데서 아무래도 그동안 원했었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떤 민간 건설사들이 하는 어떤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아니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적 자금 5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이 사업의 성격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이 사업이 이제 공공사업이냐. 도대체 공익적 가치나 기능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특히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152만에서 151만으로 줄었고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자연인구가 줄고 있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정책이라든지 재생사업에 이제 어떤 도시의 어떤 행정이나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가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 2020년에 우리 대전의 인구를 275만으로 도시계획 관련 계획상에서 예측을 했는데 지금 275만은 완전히 진짜 초등학생들도 지금 많이 나아야겠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 예측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전의 주택이 부족하고 우리 대전의 어떤 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규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는 이미 사실 폐기됐어야 되고 이런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됐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처음에 할 때는 275만을 예측을 해서 공급을 더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그 예측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계속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중간에 인구가 줄거나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데가 개발돼서 우리가 인구 유출도 많이 있고 그럼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면 그만큼 이쪽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잘못된 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개발하려는 그걸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훌륭한 행정의 연속성이네요. 지금 대전시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우리 인구 유출이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6,400명. 많이 늘었네요. 2013년에 1,600명. 2014년에 1만 1,300명. 1년에 1만 1,000명씩 줄어들면 큰일 났네요. 특히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도시의 꼴을 갖추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구가 오히려 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이런 도시 관련된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금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반려하고 억제를 해야 될 공공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지역의 주택정책을 오히려 왜곡시킨다는 것은 대전시가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 있는 건지 시장과 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 사장이 과연 제정신인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하면 누가 득을 보는지 한번 잘 따져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글쎄 얼핏 생각하면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공간에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시민 입장에서 보면 호수공원을 갖는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형 아파트는 좀 포착하고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고 호수공원과 갑천 그리고 도설산이 쫙 펼쳐지는 곳에서 사는 시민들.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죠. 거기 좀 비싸겠네요. 네. 당연히 비싸죠. 지금 거기 분양만 하면 거기 당첨만 되면 피가 붙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물론 돈 없는 사람도 당첨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년만 지나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살 수밖에 없죠. 좋은 환경에 보이는 뷰 좋은 곳에서 그 사람들 살죠.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그러면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면 개발을 많이 하면 건설사들이 좀 좋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거기가 호수공원이 좀 보고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좋으려고 대전시민 어쩌면 대전시민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민은 아니고 우리의 미래세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우수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 여기 습지 보호구역 지정돼서 갑천과 농지와 또 도솔산과 이어지는 이 좋은 환경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훼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훼손이 좀 덜 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거기다가 아파트 지워놓고 훼손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나 동식물이 거기에서 가까이 아파트 짓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훼손이 안 되겠어요. 그 큰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누가 좋으냐 딱 했죠. 대전시는 주택공급을 얘기합니다. 많이 주택공급률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미 100%가 아니라 110%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주택공급률이 이미 있고 또 빈집이 많아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 낙후된 지역 동구나 대덕구나 이런 데 지금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왜 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개발해놓고 사람 다 떠나게 해놓고 또 거기를 또 환경을 개선해요. 그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좋냐는 말이에요 대체. 동사관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것 같기도 해요. 대전시가 애초에 밝혔던 계획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가 과연 공무원 시험 보고 또 이제 고시 패스에서 이렇게 정책들을 이렇게 입안하고 추진한 그런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허술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2020년 대전시의 주택 종합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12만 5천호의 주택이 부족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황당한 인구 예측치를 가지고 12만 5천호의 주택이 부족해서 평균 매년 12,500호를 공급해야 돼서 서남부에 5,500세대의 아파트 공급은 필하다. 이런 계획들을 이미 대전시가 문서를 통해서 그 산출 근거가 275만 명으로 증가할 경우인 거죠 도시재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안 갑천지구뿐만 아니라 유성 그리고 기존의 서구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주거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2만 5천호를 앞으로 더 짓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사실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신규 택지를 어떻게 보면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 또 이미 사실 폐기했어야 될 이런 계획들부터 사실 재검토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매물로 많이 나오지 사실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5개구에 걸쳐서 사실 거의 없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인구의 어떤 유출 그리고 이제 어떤 주택의 어떤 공급 과잉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미 이르렀고 어떻게 보면 주택 대란이 전국적으로 지금 향후 이제 예측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구 예측 통계와 또 우리 이제 이런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공공에서 이렇게 대규모 신규택지를 이렇게 조성 공급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책적으로 이건 완전히 그냥 문제가 되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인구가 점점 대전시가 지금 줄고 있고 주택 보급률도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거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남아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이 좀 쓰인다든지 그리고 동서관의 격차 그리고 낙후 지역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 하나랑 그다음에 거기다 값찬 그 도안 쪽에다가 이런 걸 개발 사업할 경우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소중한 환경이 파괴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에 따른 비싼 지역 돈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중대형 아파트에서 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 보급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빈부 격차의 문제도 있고 동서 격차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런 정책 하나 그런데 이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구 예측을 잘못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인구 예측은 사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가 늘어날 거다 나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정확해야 되고 만약에 또 추세가 달라졌거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은 거는 수정 안 하고 나쁜 건 수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죠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도시를 개발하려고 있으니까 계속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논리 그대로 따라가서 대전시가 시정이 그렇게 가서 계속 개발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또 다른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거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또 그걸 지적하는 얘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듣고 그런 검증도 제대로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대전시장은 좀 그렇지 않다. 계속 그동안 말 그대로 여몽철 시장이 시작해놓은 거 그대로 계승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고하고 있고 또 뭐 권선택 시장께서 처음에는 의견을 잘 듣겠다고는 했지만 결과는 좀 실제로 크게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처음 계획 세웠던 대로 여몽철 시장이 계획 세웠던 호수공원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 말씀 계속 우리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권선택 시장께서 두 분 말씀하시고 우리 그동안 다뤘던 상수도 민영화 추진 논란 부분도 그렇고 좀 시민사회와 소통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트랩 문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권선택 시장이 민선 6기의 시장 방향 특히 강조하는 게 경청과 소통인데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 특히 후반기 들어와서 지금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수도 민영화 문제 갑천지구 개발사원 문제 이런 지역의 현안들을 교육청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의 이런 노동계 관련 당사자들과의 어떤 협의나 그리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일방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자문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수준에서 좀 그치는 그래서 약간의 요식행어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이제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애초에 처음에 기획단계서부터 같이 논의하고 그 사업을 같이 이제 집행 진행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 피드백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그래서 행정이 전처럼 이제는 자문회의에서 좀 더 적극적인 거버넌스로 지금 사실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오히려 이제 형식적인 자문회의 그러니까 코멘트만 듣고 그것도 이제는 선별해서 이제는 일부 쓰거나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의 어떤 지방정부의 어떤 이런 자치의 어떤 발전은 정체되어 있거나 좀 이렇게 퇴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민선 6기 들어와서 특히 후반기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선거 관련한 판결 때문에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인기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좀 더 강하게 추진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게 또 적자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뭐 분석하기로는 이제 이 사업을 다 하면 이제 대전 싫어오면 6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투입된 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상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땅을 또 이제 팔잖아요 그 이제 아파트 건설사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적자가 아닌데 돈의 규모의 문제보다는 어차피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원주민들한테 땅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돈을 일단 대전시에 썼어 네. 처음에 대전시가 투입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을 팔았어 팔죠. 팔아야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기반성도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개발을 하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다 따져보면 뭐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또 이제 거기서 나는 일부 금액을 가지고 호수공원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쓴 돈이 더 커지겠네요. 규모가 네. 근데 이 뭐 액수는 뭐 유동적일 수 있죠 다 예측할 수가 없죠 또 시민한테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뭐 관리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앞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공공개발이라면 더 큰 적자가 나도 해야 됩니다 왜?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줄 수도 있거나 그러면은 시민의 세금을 쓸 수도 있죠 더 해야 됩니다 꼭 흑자를 내고 그리고 뭐 공영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막 흑자를 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걸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 있는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실제 서남부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할 텐데 그 사람들은 또 아무래도 저도 거기서 전세 살다가 전세금을 못 내서 구도심으로 이사 온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전체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을 희생을 하는 거죠 세금을 들여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미래세대의 것을 땡겨 쓰는 거죠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좋은 환경의 그 땅을 다 거기 개발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혜택은 돈 있는 사람이 갖고 나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서격차가 생기면 그쪽에다 또 돈을 써야 돼요 이런 게 계산이 안 된 거죠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사업이라고 흔히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혜택은 공공의 혜택이 아니라 어떤 일부 특정 세력의 특정 집단 혜택이 갈 요지가 많다 따라서 재고돼야 된다라는 거 환경 문제 관련해서 마찬가지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장지원 기자님 오마이뉴스 기사에 후원 좀 많이 해주셔서 가사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게 말해요 저도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 현수막 내지는 구호 이런 것만 봤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적자금 5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5200세대 그리고 인구는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 신도시를 서구와 유성구 도안동 일대에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정작 급한 게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신도시인지 원두심 지역의 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 그리고 이제 학교 무상 급식 문제 이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각종 이런 현안들을 다 제쳐놓고 할 그런 사업인지 더군다나 인구도 줄고 그리고 이 지역에 갖고 있는 환경적 특수성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 분석의 이런 사회적인 편익이나 앞으로 미래의 어떤 잠재적 가치나 어떤 편익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업이 우리 대전시민 전체에게 이득인지 진짜 공익적 가치가 높은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우리 152만 우리 대전시민 전체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이 갖는 어떤 편익 또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이란 단어 참 설레이는 말이죠 이 설레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곳이 대전대흥동에 있습니다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연극, 댄스, 목봉,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 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아! 후원해오는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청춘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042-254-2007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흥모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님과 함께 갑천 친수구역 개발 논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양흥모 처장님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녹색연합의 뜻에 동참하고 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중요한 우리 녹색연합 회원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는 걸 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네요 네 계속해 보시죠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주 국회에서 국회의원 12분과 사대형 사업 피해 증언대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사대형 사업의 이런 피해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 친수구역법 폐기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대형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검증하고 조사 같은 것들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소송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행정적으로는 이 사업이 실시설계라든지 본격적인 어떤 사업 준비도 사실 다 끝난 것이 아니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 특히 우리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특히 우리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이 지역의 이런 지역 대표들이 어떤 의견을 갖는지 저희가 추가로 그런 내용들도 공개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가 이 사업을 변경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활동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에 우리 이 편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재미있게 알찬 내용 가지고 오늘 재미없는 거 아셨네요 녹색연합 어떻게 참여할까요? 진짜 재미있는 저희 녹색연합 회원가입은 네이버라든지 다음 포탈에서 대전충남 녹색연합을 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가능한데요 월 만 원 정도 회비면 당장 뜨거운 녹색연합 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이 없죠 이런 우리 어린 또 젊은 우리 시민들도 네이버에 이제 해피빈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녹색연합 운영과 또 주요 사업에 또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다라면 우리 지구 지역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구특공대 녹색연합 뭐 실액이 거기 뭐 상관없죠? 실액 같은 힘을 저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초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 기자님도 아휴 제가 걱정돼요 자꾸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흥분하는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부디 혈압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녹음 우리 할 때 방송 녹음 할 때 그 주제 관련해 갖고 현장 목소리 있으면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자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방송이 아주 잠깐이나마 팟빵 시사 및 정치 분야에서 7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았었죠 그 기적을 이루는 데 힘을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아는 것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청취 후기를 기다립니다 청취 후기는 팟빵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하신 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 날리지, 언더바, 파워, 혹은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방송 사연이나 제보, 출연 신청도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